어디서 만드냐고 물으셨나요 전남쪽 상간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가끔은 고향성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운사의 종소리 청보리가 피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어디서 만드냐고 물으셨나요 남쪽 상간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가끔은 고향성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운사의 종소리 동백꽃이 피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동백꽃이 피는 날 호남선 타고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동백꽃이 피는 날 호남선 타고